프리티우먼 에바 세비쥬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리티우먼 에바 세비쥬입니다. 에바 세비쥬편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영상은 세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외모 신이 선물로 준 듯한 환상적인 몸매 맑고 깊은 갈색 눈동자 그녀는 그리스 여신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볼륨감 있는 몸매 덕분에 비키니가 특히나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비키니 뿐만 아니라 원피스, 투피스, 청바지 등등 모든 의상을 잘 소화해 냅니다. 잠시 그녀의 룩북을 감상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에게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